어~~ 뜨뜻하구만~~ 역시 용암 목욕탕에서 마시는 이 용암에이드가 어~~ 아주 제맛이지 콩냠냠냠 룰루랄라 룰루랄라 뭐야 뭐야 이 듣기 쉬운 소린 뭐지?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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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멀어?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어? 룰루랄라 어? 뭐야 저기있다 어 뭐야? 아니 살아서도 못한 바를 죽어서 하겠다는 것이냐? 어 잠시만 어 아 제가 줄게 룰루랄루랄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빨강빨강 악마 컨셉으로 모였는데 오늘은 최강의 악마를 뽑는 바로 권력고리 잡기 시간 네 저의 코아가 유력한데 누가봐도 뚫러가가 우승인데요 저는 천사랑 나가볼게요 아 야 천사 저도 평생을 착하게 살아서 나가볼게요 아 사실 천사가 되고 싶었어 어? 조용히 해 아니 저기요 어 왜왜왜왜 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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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악마대도 악마를 모았다 악쿠 악쿠마다 악쿠마 야 얘 빨간 뱁새 모자 왜 이렇게 무섭냐 근데 노래와 악쿠마다 아 악쿠마네 코아님 뭐 토마토 됐는데? 아냐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 코아나 뭐 초가 되게 어 유력해 보이지만 악쿠마도 따졌을 때는 너도 봤는데 너 뭐고해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스푠 어 뚫러가 가장 잘 어울려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처음 나오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악마고 뭐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맞아요 네 숫자에 도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거 맵을 봐야돼 맵 진짜 좁아 오늘 자 맵도 오늘 약간 그 점프나 대시를 잘 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맵이고요 어쨌든 그 룰을 아직 못 보셨.. 어? 어디 가세요? 어?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악마는 용암에 죽잖아 게임이 시작되면 머리 위에 어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배정이 되고 왕이 한 명 생깁니다 그래서 왕은 1 빼고 모든 숫자를 잡을 수 있고요 그 대신 1은 못 잡고 1이 왕을 잡을 수 있어요 1은 왕만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왕킬러야 킴슬레이어야 그래서 어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자기보다 낮은 숫자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2는 1 잡을 수 있고 3은 1 잡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1을 잡으면 1이 돼서 왕을 죽일 수 있어 오케이? 음.. 이 게임은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은 2야 2 맞아 2가 제일 불쌍해 2가 제일 불쌍해 진짜로 어쨌든 2도 1을 잡아서 뭐 반역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악마의 왕이 되어봅시다 마왕이 되어보자고 해요 여러분 좋죠? 오케이 마왕 되면 뭐 좋은 거 있나요? 마왕 되면요? 네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마 다음에는 이게 좋을 거? 알겠습니다 마.. 왕.. 오늘은 시작을 근데 오늘 1도 괜찮겠는데 시작을 해보죠 야 오늘 1 괜찮아 여기 좁아가지고 그니까 맵 좁아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1이 좋을 수 있어 음.. 어디 일단 좀 숨을 때 오! 다이아금 들어왔어요 어? 아직 숱도 안 떴다 핫그리 왕이야 핫그리 왕이야 야 망설여 어? 땡! 아 나 불쌍한 거 봐? 나 5네 아우 왕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더 알게 되세요 왕님 제일 불쌍해 2번 1번을 다 죽여라 토마토 제일 불쌍해 아 예 알겠습니다 토마토 제가 적들의 토마토로 물드리겠습니다 야야 토마토야 그러지 말자 뭐야 저기는 왜 써? 잠시만요 아 아 5번님 잠시만요 저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왕 살려 왕 살려 왕 살려 왜 이렇게 아파 불쌍한 2번인데 어딨어 어딨어 왕 아 잠깐만 야 왕 죽여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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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아 왕이 왕 잠깐 얼리지마 아 내꺼 내꺼 아 아 나를 왜 잡아 오호 오호 왕 도망간다 왕이 도망간다 아 어디갔어 destroys 야 사보라 yll Leh 승 아 아니 왕님 거기서 멍 때리시면 어떡하십니까 웨友 자 이제 슬슬 뜨겠죠 뭐 조심하세요 제발 좋은 숫자 좀 떠라 제발 아 뭐야 이게 아 아 왕 왕 아 예메한데 이거? 참고로 말하는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너가 나한테 와주지? 시작이요. 왕이 누군데요? 야 사실상 내가 왕이야. 안돼 얘들아 나 살려. 야 코아야 뒤에 살려도 1번 잡으셔. 안돼 안돼 안돼. 야 이러지마. 아니 미안한데 나 점프 한 번도 자꾸 나 던진 것 찾게 되네. 왜 나 찾아 나 1번 아니야 이번에 코아는. 아니 근데 당신이 1번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니 또 당신이 잡아요 나 포기할게. 아니 또 쫓아갈래 나도 네 번을. 왜 나도 싫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악. 야 왕님 어디갔어? 왕님 하이? 살려줘 살려줘. 야 도티가 나 쫓아와 도티가 쫓아와. 아악. 코아야 제발. 야 각별. 각별 죽을래? 맞다 아이템이다 아이템. 야 불쌍한 2번은 내가 죽여줘야겠다 그냥. 야 이 При입이야. 야 야 이번을. 야 이번을. 야 도티다 도티. 날 지켜놔. 날 지켜놔. 미션한 것들. 미션한 것들. 날 지켜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굳이 나 짐 수차 잡을 필요가. 어 도티이만 잡아 도티이만. 어디. 아니 나를 왜 잡아. 야 5번 영성이 많아 지. 사실상 5번 영성이 많아 보니 뭐. 안대. 미안해. 야 야 야 야 잡아 이거지마. 뭐야 살았어? 어디갔어? 이러지마 제발 흔쥐이 겨어 도트님 아 5번이 안녕하십니까 야 도트님 어디야 이거 뭐야 차별했어 도트님 1번 야 아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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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어났다 이거 이거 자연산 태어나네 아 뭐야 이거 야 뭐야 미쳐나 2번이 2번 주제야 어디에 아 도트님 머리 좋으시네 야 2번아 나 지켜놔 야 1번 누구야 나 1번 누구지 지켜놔 어떡해 어? 일로와봐 일로와 형 그럼 잡틀한테 가 내가 얼음 쏴줄게 야 나 초킬 야 1번이 이기는거잖아 이거 넌 이기는거야 우리 다같이 이기는거 아니야 어 이거 개인전이야 이거 쟤 바보 아니야? 아 진짜 저 악마 저거 별로네 야 1번 죽이겠습니다 잡틀님 야 넌 죽어 너는 아 죄송합니다 이 반역 뛰어뛰어 뭔데 이거 어 왜이렇게 끈질겨 얼음 안맞았지롱 아 왜이래 이거 왜이래 왜이래 야 반역자 반역자 칠각불 죽어놔 반역자 칠각불 저거 죽여야돼 저거 아니 너 좀 잡아봐요 왜 나만 잡아놔 또 드릴 나 관심이 없어 이거 나 평타로 밀어주게 평타로 반역자 칠각불 아 뭐 어디가 아 나 때리지마 으악 으악 도망가 아니 죽어 죽어 타이타이타이 오오 활용 아 도티 죽었는데 저거 아이었어 도티를 진짜 끈질겨 뭐야 이거 부활은? 잠깐만 저거 어떻게 이기지? 어이? 무지 누가 나 때린거지? 아 이거 마마기 수업이다! 야 나다! 야 일로와봐! 야 초아 돌격해 돌격해! 잡아 잡아 잡아! 야야야야! 라던! 야야야야! 야! 일로와봐! 아 잠깐만 저거 어떻게 올라갔지? 자 저거 점프하이터 얻으면 돼! 점프하이터! 야 대시 쓰지마! 나 올리지마! 어디갔지? 어디갔어? 도티야 여기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오! 잘 튀는데! 아우! 뭐야 이거 라던임이잖아? 아 잠깐만 왜 날 때려? 아 날 때리지마! 야 도티 나 때린다! 얘들아! 얘들아 게임 끝난다! 얘들아! 야! 얘들아 하니! 얘들아 하니! 게임 끝난다 하니! 아! 코아야! 이러지마! 아니! 아니! 제가! 제가! 보살! 왕이! 뭐야! 뭐야! 잠깐만! 왕이! 왕이! 한 명 죽이셨다! 어! 어! 코아다! 야! 라던야! 제가 왕립을 한다! 라던야! 아! 왜! 라던야! 아니! 라던야! 라던야! 아까 내가 도와준걸 생각해! 미안해! 이게 1번 어쩔 수 없어! 야! 야! 초초로 여기 왜 있어!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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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 초야! 여기 1번인줄 아는듯! 초야 죽자! 너 어떻게 잡지? 어! 빨라! 쫓아가줘! 어! 아! 초초! 차라리 용암이 들어가! 용암이 들어가! 워퍼맨! 야! 너 날 못 치워! 입어놔 바보! 저보야! 오케이! 어른! 죽어라! 안돼! 안돼! 저거 내가 해야 돼! 내가 라도 해야 돼! 내가 라도 없어야 돼! 야! 먼저 다른 사람이 이긴다! 라던님! 어차피 라던님은 죽으면 여기서 게임 끝나요! 퍼뜨려! 아 저 3파전이구나 지금?! 아 잠깐만! 나와라... 워라워라... 아 까비! 뭐야 저거 어디로 올라갔어.. 어떻게 올라가.. 여깄다! 아하... 이..... 판단을 똑바로 해야지 나도가 이거 이거 계속 나 아까 쫓아오고 나의 홈그라운드가 여기에서 나는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어 잠뜰의 펫인데 잠뜰 펫? 이러나 스파이 스파이 실링그라운드의 홈그라운드다 여기는 역시 아쿠마 잠뜰 아쿠마 잠뜰 잠뜰 보면 그냥 죽인다 이번에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발 좀 해놔 아 정말 야 이거 그냥 뒤에 누가 쫓아오면 용왕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어 그냥 오 전략이네 근데 막타당하면 막타당하면 어? 그런가? 어? 아 근데 진짜 이거 힘들어 초우야 야 뭐지? 야 내 옆에 붙어있지마 야 초우야 붙어있지마 야 오지말라고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큰일났다 아 잠깐만 초우야 잠깐만 진짜 제발 제발제발제발 제발제발 사랑해메 제발제발 사랑해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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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우 죽이세요 왕님 제발요 아뇨 아뇨 전 나왕을 카렉시킬겁니다 저는 아뇨 저 오늘 조용히 있을게요 조용히 있을게요 내가 뒤에서 형 잡으려는 사람들 죽일테니까 1번 잡아가지고 다 다 2번에 길을 때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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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내가 사실상 왕이야 내가 사실상 왕이야 내가 사실상 왕이야 우리 둘이 가진아 사실상 내가 왕이야 사실상 조용히 오 오 오 다 죽여 다 죽여 잠깐만 왕님이신데? 왕님 어디있어 야야 라던가 잡아 라던 1번이라고 야게 아이치어 갈께요 רק 갈께요 라던가 1번이에요 으헤헿 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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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3번 내가 3번이군 왕님 오지마세이옷 뭐야 다 어디갔어 요열한테 왜 뚫류놔야 오지마 오지마 어 만 아이템 찾아야되 안녕하세요 야 도티는 있단 야 아이템은 찾자 그래 야 왕추어 지혜 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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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악! 라더! 어, 초호야 오지마. 아악! 투어 가있다! 라더 죽여! 초호야, 라더! 아니, 초호야! 내 아이템 스티나봐 어떡해! 어? 어, 초호야! 초호야! 초호야 미안해! 초호야! 나한테 도망쳐! 나한테 도망쳐! 나 맞추냐고! 나한테 도망치지마! 와, 취급표 저거! 야, 취급표 저쪽 바로 죽이는 거 봐, 저거! 바로 배신하는 거 봐, 저거! 아, 슬펜네. 야, 배신을 한 장은! 아, 뭐야, 뭐야, 나, 죄송합니다! 배신하자, 배신해도 괜찮아요, 배신해도 괜찮아요, 배신해도 괜찮아요! 야, 도티 죽이자! 초호야! 왕님, 제가 지켜드릴께요! 오케이! 오케이, 닥쳤던 도티! 어, 코어졌던 도티, 집을, 집을, 집을 맞춰라고 하세요! 오, 도티, 앗! 오오! 도티, 앗! 오오! 와, 1번! 와보라! 1번, 와보그라! 아, 잠깐만! 와, 진짜 5번, 진짜! 소름이 나와! 내가 초호 진정시켰어, 내가 초호 진정시켰어.. 초호야, 튀어, 각배 온다! 어디? 으아악! 호호! 야! 싸우지 말랬지! 야! 왕님 계시다! 빨리 잡어! 사실상 내가 왕이야 5번이! 야 잡는다 너! 죄송합니다. 설마 각별 각별? 왕님! 왕님 각별이 쫓아와서 저 죽이려고 합니다! 1번 안잡아? 1번? 열심히 해보도록! 일본이 어딜 찾았다 찾았다! 일본 왜 찾으시냐? 찾았다 내 사람 야 치각별 1번 바로 찾는거 봐 으아악!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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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스킬 안가가 왜! 아! 나 체약체약! 어어? 쟤쳐온다! 왜이래! 왜이래! 왕님! 아! 왕님! 왕님! 제가 1번 죽을께요! 왕님! 제가 갈께요! 왕님! 제쪽으로 오세요! 왕님! 왕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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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어 이러면 안돼 이기면 안되잖아 어 그거 참고 이겼는데? 어 그렇네? 어딨어? 아 헷갈렸어 헷갈렸어 왕이시여 잠깐만 나 일단 튀어 와 왜케 몰입되냐 아 헷갈렸다 이거 내가 그냥 잡았으면 내가 이긴건데 왕이시여 어디계십니까 오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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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시여 오 내가 가야돼 내가 가야돼 뚫언니인줄 알았는데 뚫언니가 아니네요 어 뭐야 좋아요 너 잠깐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지 이거 이거 써야돼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 잠깐만 쟤 또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지 아 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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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뭐야 누가 누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초초우왜 아니 잠깐만 초초우왜 가만히 어디 올라갔다 내려왔다만 아니 꼈어 꼈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꼈어 아니 얘 아니 얘 붕붕하다가 끝났네 너 뭐하니 아니 나 초우가 왜 쟀는데 어디 올라갔다 얘 은근 열심히 도망쳤어 아 그냥 꼈어 칠걸 진짜 붕붕이었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 나는 초우가 쫓아오는 줄 알았지 나 아 꼈어 칠걸 그냥 여러분 뭘 하시면 안돼요 저 던진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네요 아 오케이요 아 여러분 이거 막판 한판만 하고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죠 막판? 오케이 뭔 소리야 이번 좋았어 아 이거 예매하네 그래 사실사 왕걸렸다 나는 죽음의 천사 정말 쓰레기다 정말 쓰레기다 근데 조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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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초우가 깻모였던거 아냐? 야 초우야 왜 가만히있어 움직여야지 니 1번인데 뭐해 빨리 도망가고 아 쟤 1번이네? 아니 왜 안도망가 1번이 도망가라고 니 잡기전에 형아 여러분 형아 어 왕이다 왕 왕 아니 야 빨리 잡아줘 왕이 있잖아 초우야 왕 잡으라고 왕 잡으라고 왕 잡으라고 어디에 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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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1번을 어디에 1번을 노리느냐 도티 정말 2번은 아무 쓰잘땡이 없네 이거 우리 또 맞닿네 2번 관역죄 오케이 초우야 나도 이제 너 잡는다잉 게임 시작 알리는 정도 언니 또 또 날 피해 도박치는거야 너 조심해 초우야 아니 나 잡지마 제발 나 2번 나 저번에 진짜 천번을 줬어 제발 도티 알았다 알았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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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몇판을 라더님을 봐주는거야 그러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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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저 쫓아는거 왜이렇게 안쓰럽냐 야 그걸 밀어주면 안돼 각별리님이 돌아가서 1번을 공격해줘야되 이거 런어웨이 아아 잠깐잠깐만 야 라더님 밀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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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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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마다 한칸 오와아 아 잠깐만 이제 이제 아 안돼 잠깐만 이때 아 대 아 아 이번엔 이번엔 이기고싶어요 제발 제발 잘못했죠 초우 언제 죽었어? 아 코알이 안잡는거 봐 와 진짜 아니 초우 언제 죽었어? 나 초 초우 언니 따라오다 죽었어 어떻게 잡지 저거? 아 이번엔 제발 이기고싶다 야 야 야 보게 여깄어요 4번 5번님 여깄어요 살려주세요 아니 점프가 너 어 저기있다 1번 여깄어요 예 혹시 말하는데 각별님 조심해요 노리고있으 몰래몰래 노리고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관전하고있어 믿을수없어 그니까 그 관전하면서 지쳐보면서 아 잠깐만 머리 박았대요 머리 박았대요 멍청한건 어 어 아 잠깐만 으아아아악 진짜 끝난다 아 저게 안죽네 센터로 이동 센터로 이동 얼음 야 이게 왜 안죽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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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이제 나가야돼 나 이제 나가야돼 코아 죽여놔 코아 죽여놔 코아 죽여놔 코아 어딨어 저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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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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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얼음을 안해서만어떻게 야 야 야 야 바보야 얼음 안돼 점프 컷 콧 점프샷 뭐야 어둠 점프샷 오케이 살았다 아 울고싶어라 컨트론의 제왕 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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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아이템 많은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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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됩니다 부활이 있다고 얼음이야 바보 같은 라더 바보라고 놀렸어 지금? 쟤 바보라 아 힘들어 라더님 근데 지금 제가 숨어있는 상태에선 지금 님이 짱인데? 쫓아가고 있어 근데 못잡겠어 쫓아가고 있어 아 진짜 계속 얼음 먹네 저 내려왔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야 뭐야? 스쳐 지나갔는데 라더 어디가 또! 라더 도와주려하잖아 내가 아 진짜로? 아니 바보야 눈치를 좀 채 아 있지 근데 뚫가? 저있다 아 근데 저저저저저 얼음인거 같은데 저거 보니까 아 참 얼음이야 저거 빗지마 아뇨 여닫고 있어 오오오오오 잠깐만 이러면 이렇게 돼 셀프에 둘러냐? 저 있다 저거 얼음인 것 같은데 저거보니까 아 저 얼음이야 저거 믿지마 이거 속고 있어 얼음없이 있어 얼음 피했다! 이러면 이렇게 되 어! 오우! 오우!!! 오우!!! 아쿠하니 고마워 봐줬지? 야 야 야 쿼하야 봐준 척 하지 마라 아 진짜 계속 봐줬는데 아 진짜 아니 나 저번 그 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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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탄으로 죽어가지고 진짜 나이프리 왕쇼 죽어라 아 오게 오게 야 나도야 마지막에 그래도 오랜만에 악마 타이틀 가져왔다 어? 아 그니까요 오랜만에 상호에서 악마로 복귀했는데 아니 근데 이 게임 진짜 힘들어 나한테 너무 힘들어 나 아 어쨌든 여러분 난 그저 장난감이었을 뿐이야 넌 그냥 빨간 뱁새 토마토 축제에 간 뱁새 토마토 축제 갔다 온 뱁새 아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권력고리 잡기 너무 추워있었지? 또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몇 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꾹꾹 눌러주시구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컨셉을 찾아올건데 저번에 왕이었고 이번엔 악마였는데 마왕 컨셉 다음에는 어떤 컨셉을 보고 싶으신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형님이랑 암살! 암살! 아! 안녕! 나 안 죽었다 빨리빨리빨리 암살! 암살! 아! 이거 왜 나를 부를까? 아! 그 다음에는 아! 아! 네! 아! 아! 네! 다 W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